대이오 우리 훈툰 시켜 먹는 거 어때? 배달 음식 시켜 먹기 상황별 활용 문장 익히기 각 회화 문장을 총 3번씩 따라 읽어보아요 우리 훈툰 시켜 먹는 거 어때? 咱们点 훈툰吃怎么样? 咱们点 훈툰吃怎么样? 咱们点 훈툰吃怎么样? 오늘 배달 시키자 샤오룽바오 어때? 징힌 جiao外卖吧 샤오룽바오怎么样? 징힌 جiao外卖吧 샤오룽바오怎么样? 징힌 جiao外卖吧 샤오룽바오怎么样? 치즈 스틱 두 개랑 콜라 한 캔 주세요 새우 튀김이랑 콜라 종류 좀 추가해 주세요 자이사 짜샤 허 클러 자이사 짜샤 허 클러 자이사 짜샤 허 클러 상황별 단어 따라 읽기 각 단어를 두 번씩 따라 읽어보아요 과연 퐁스톱 훈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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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룽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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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스티 요우자 지시텨 요우자 지시텨 새우특임 쟈샤 쟈샤 실제 회화 슬슬 말해보기 실제 회화의 각 문장을 따라 말해보아요 도즈 요우자 러 쟈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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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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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튀김이랑 콜라 좀 추가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